북극권에 인접한 스웨덴 북부도시 룰레오가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새해 초부터 폭설이 쏟아지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낮기온이 영하 35도를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3일에는 영하 43.6도까지 떨어져 1월 기온으로는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전기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이 지역 4천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남부지역에선 도로 결빙으로 차량들이 꼼짝할 수 없게 돼 운전자들은 인근 체육관에서 밤을 지사야 했습니다. 핀란드와 덴마크에서도 강력한 눈폭풍으로 여행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추위도 더욱 매서워질 걸로 예상됐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 중부지역은 폭우로 곳곳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노팅엄 셔에선 이미 주택 100여 채가 침수되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는데 비가 계속 올 것이란 예보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지역에선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부 도시 아르크에선 주택과 도로가 강으로 변하면서 1층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도심 시청앞 광장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북부 파드칼레 지역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홍수를 겪었던 터라 주민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 연말 홍수가 났던 중북부지역에 다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숄츠 총리가 현장에 직접 내려가 대피 상황을 점검하는 등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 ... ...